나 아카니 바리오 님의 유일한 후계자다 그러니 마스터. 렉스 이리 내놔 왜 자꾸 내걸 빼는 거야 니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렇지 다이너마스터는 완벽해야 해 우주. 바리오는 유일한 직장 아카 그렇다면 튜노 나의 주인도 아카 이 튜노. 그런 한가한 생각으로 피토를 잃을 수 없어 청소를 도와던 친구랑 함께 합니다. 렉스 이리 내놔.